네 저희가 이제 아주 제가 싱글 워킹맘인데요. 아주 믿고 맡겼어요. 공효진씨에게. 제 애기를. 그런데 이 믿고 맡긴 여자가 어느 날 제 애와 함께 사라집니다. 왜 사라져요? 애를 왜 데리고 어디 갔어요? 그러게 맞아요. 그래서 이 여자를 5일 동안 제가 추적하면서 이 여자의 뒤를 파헤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파헤쳐지는 그런 감성 미스터리. 그거는 얘기해줄 수 없는 겁니까? 제가 사실 이런 컬투쇼에 나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제가 제 입을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영화에 대해서. 모든 게 비밀이라. 입 하나 뻥끗하면 다 스포요. 밖에 밖에 있으면 중국말을 계속 뭐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제가 중국인이에요. 아 영화에서요? 중국인으로 나와요? 그래가지고 중국말로 매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다고 계속. 자꾸 중국어를 그러면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는데 모든 대사가 아까도 살짝 들으셨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모두 스포고 욕이고 그래가지고. 아 욕이고 막 그래요. 중국 욕으로 하는 거예요? 죽이겠다 막 이런 거고. 중국 욕으로 하는 거예요? 네 중국어로 욕을 하는 거예요. 중국말로 죽이겠다는 뭐예요? 그러면 중국 욕 배웠네. 방어시 알러타. 죽여달라. 아 죽여달라. 방어시 알러타. 방어시 알러타. 방어시 알러타. 방어시 알러타. 방어시 알러타. 방어시 알러타. 죽여달라는 거예요? 죽여줘. 언제 개봉이죠? 11월 30일이요. 오늘이 며칠인가. 여러분들은 이제 16일, 16일. 딱 12일 남았네요. 네. 그 효진 씨가 촬영할 때는 항상 대본을 진짜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. 왜? 다 외워갖고? 모르겠어요. 제가 만난 모든 배우 중에 가장 대본을 안 보는 배우예요. 대본을 안 본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? 다 외워서 안 보는 거예요. 그런가 봐요. 그런데 오늘 대본을 가지고 왔더라고요. 중국 여보? 아니 그냥 영화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서. 네. 아니 촬영 때도 안 가져왔더니 이걸 왜 가져왔어? 막 이랬더니 언니 중국어 대사를 그래도 좀 볼려. 보여주려면 있어야 되니까. 지금 한 게 하나 한 게 방어시 알러타. 날 죽여달라고. 미미 시스터즈 무슨 그룹 이름 같아요. 진짜로. 아 네. 그러게요. 두 그룹을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? 지금. 미스터리 시리즈 두 명이 나왔으니까. 미스터리 미인. 미니어 미스터리 시스터즈 이렇게 되는 거구나. 네. 스태프들이 그렇게 불러줘서. 미니어는 들어간다는 거죠? 그러니까. 어. 그런가요. 아름다울 미인이니까. 아름다우시니까. 김민아 씨께. 아름답고 미친 미인 말이에요. 두 분 다 웃는 모습이 완전히 예쁘다고. 이렇게 라디오에서 볼 줄 몰랐다고. 반갑다고 김민아가. 인사로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미니어 씨가. 둘 셋. 우리는 미 미 시스터즈.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한 번 해요. 어떻게들 하나요? 네. 둘 셋을 합니다. 둘 셋. 보통 둘 셋. 우리는 미 미 시스터즈예요. 아니면 우리는 미 미 시스터즈 이렇게 하든가. 아. 그게 괜찮네요. 언니가 미 먼저 해요. 둘 셋. 우리는 미 미 시스터즈예요. 같이 시스터즈 같이 해야지. 아 시스터즈예요? 저희가 지금 결성된 지 얼마 안 됐는데.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. 인사해 주시죠. 네. 둘 셋. 우리는 미 미 시스터즈예요. 아. 미 미 시스터즈. 그럼 팀에 이제 저희도 이제 두 명이 팀이잖아요. 네네. 그렇죠. 형이 리더고 제가 팀에 막내거든요. 네네. 그런 게 리더입니까? 그럼 제가 이제 나이로 제가 리더를 해야 되죠. 참 짤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. 유기시로 님이 미싱 사라지나의 영화 저희 아파트에서 찍었대요. 엄전 씨가 고객님 씨를 봤어요. 정말 예쁘더라고요. 아 그러셨구나. 영화나가면 바로 볼게요. 이게 언니들은 아파트예요? 거짓말일 것 같은데. 저희가 이뻤을 리가 없습니다. 저는 중국 여자예요. 도망치기 직전이라 엉망진창의 모습이고. 그쵸. 저희가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서 찍었었는데. 수원에 있는 아파트. 밤새 많이 아파트 주민들 괴롭혀서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도 촬영하는 거 보고 좋았겠죠. 그렇죠. 그런 거 촬영 못 보는데. 아니요. 은근히 민원이 많이 들어요. 제발 나가라고. 진짜로요? 여기 전세 냈냐. 잠 좀 자자. 허가를 어서 받았냐. 너무 늦게까지 찍었나고. 그러면. 조용조용한다고는 했는데. 라이팅 같은 게 밤에 돼 있으니까. 촬영하는데. 그렇지. 영화에서 엄전씨가 엄청 뛰었어요? 뛰는 장면이 되게 쫓아다니니까. 쫓아다니니까. 계속 뛰죠. 두 분 다 뛰었다는 얘기네요. 이분도 뛰어야지. 저분은 안 뛰죠. 빵을 잘랐다도 겁나 뛸 거 아니에요. 효진이도 좀 뛰긴 뛰었어요. 뛰는 장면이 있잖아요. 그렇지. 도망갈 때가 있죠. 한 번 마지막에 도망가세요. 체력이 엄청 좋으신가 봐요. 네. 저는. 방송 전에도 되게 에너지지틱하게. 그렇죠? 저는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. 방송이 아닌 사석에서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. 네네. 방송이 긴장을 해가지고. 어디로 어색해하지 않는 분이시죠. 그러니까 되게 밝으세요. 방송하면 긴장해서 이렇게. 아까 여기 딱 등장했는데 여기 계신 분인 줄 알았어요.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 안전. 저도 스텝인 줄 알았어요. 들어오는데 여기 사는 분인 줄 알았어요. 들어오는 사앙 이러고 들어와. 요즘은 너 스페인어를 배우신다면서요? 네. 배우고 있어요. 스페인어를 왜? 재미로. 언어가 되게 재밌으시네요. 여행가서 쓰고 싶어서. 독일어도 최근에 배우시고? 독어도 제가 오스트리아 여행을 많이 가는데요. 거기 독어를 쓰더라고요. 그렇죠. 말을 잘 못하니까. 그럼 몇 개국으로 하시는 거예요? 일단은.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워서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? 유창하게 하세요. 마스터를 한 거지 뭐. 아니요. 독어는 이제 시작했고요. 스페인어는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정도. 스페인어를 더 잘하는 거예요? 스페인어가 독어보다는 독어는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. 지금 건드린 게 그러면 영어. 영어는 되게 잘해요. 스페인어 독어. 한국어 그렇죠? 오개국어네? 경상도. 경상도. 사투리. 경상도는 독어. 그럼 스페인어 한마디 해주세요. 그래요? 또 긴장되는데 어떻게. 해볼까요? Hola a todos. Soy 지원. Se va estrenar pronto mi nueva película Missing. Espero que les guste mucho. Ciao. Muchas gracias. 제 영화 Missing 국회봉하니까.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럼 독어도 한번 갑시다. 독어?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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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지원입니다. Missing being... Yen't. 그만하시죠. Yen't. 토이토이토이. 토이토이토이. 토이토이토이가 뭐예요? 땅기슘. 추스. 미싱 화이팅. 토이토이토이가 뭐예요? 토이토이토이. 화이팅. 화이팅. 토이토이토이. 화이팅. 공연 씨 중국어 한마디 해주시죠. 왜 이제 시키세요? 중국 사람으로 나왔는데 저는 안 시키시고. 아, 서운했구나. 대본도 갖고 와서 연습했는데요. 하나 좀 보여주세요. 중국말. 중국어로 이제...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중국말로. 아, 시켜달라며요. 왜 갑자기 조용해졌어. 표진 씨 영어시켜요. 제가 대본을 안 들고 들어왔네요. 영어시켜요. 아, 영어시켜요. 아니에요. 영어보다 중국말이 나아요. 거기서 이름이 뭐예요? 그 중의 이름. 중국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네, 짜오 썸머 링즈. 아, 이름이 한 3개 정도 돼요. 아, 이름이 3개. 바로 도망다니니까. 사기꾼이구나. 3개 다 기억 못해요? 네, 맞아요. 사기꾼이에요. 저 편집됐는데 매운 대사가 있어요. 하오 피아오량. 허 마마 구싱 이왕. 질리드 화 예은 피아오량. 그러니까 예쁘다는 거잖아, 피아오량이. 우리가 여기 꽃이 예쁘다 뭐 같이. 엄마 고양이 뭐. 이상한 말 한 걸 수도 있어요, 지금 저. 괜찮아요, 다 모자도 그렇습니다. 어차피 몰라서 잘한 것 같아요. 저는 원래.